안녕하세요. 키즈모아입니다. 오늘의 단어찾기는 무척추동물 단어찾기입니다. 표에서 단어를 찾아보세요. 바로 세로 대각선을 확인해보세요. 준비되셨나요? 이제 시작합니다. 다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준비해주세요. 다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준비해주세요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다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준비해주세요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다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준비해 주세요. 다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준비해 주세요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다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준비해 주세요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다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준비해 주세요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다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끝까지 완주해 주셨네요.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퀴즈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다음 문제%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